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변화가 아주 빠르고 많은 무한 경쟁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어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자살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서 작년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 5명 중 1명 즉 약 4,50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정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시대에 스트레스와 시련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 21세기에 들어서 IQ, 지능지수보다는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를 대학교 심리학자 팀은 사람이 시련을 당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4가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삶의 기능 수준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첫째는 굴복 유행입니다 이것은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아래로 추락해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둘째는 생존 유행입니다 이것은 시련 이후에 조금은 회복하지만 상처를 계속 안고 생존하는 형태입니다 셋째는 회복 유행입니다 이것은 시련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련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번영 유행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 이상으로 시련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형태입니다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시련 자체는 결과에 10%만 영향을 미치고 시련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9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을 영어로는 위질연서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탄력성, 복원력, 혹은 회복탄력성으로 부릅니다 탄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시련으로부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번영합니다 이 탄력성은 변화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겪게 되시면 이 네 가지 결과 중 어느 것을 갖기 원하십니까 이 강의 시리즈는 시련의 결과 오히려 더 발전하고 번영하시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나쁜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 그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네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두려워서 절망하고 두려움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더 악화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희망, 용기, 믿음을 가지고 앞길을 찾을 때 앞길이 나타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20대 불치 관절염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통증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무기한 검식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보는 시야가 달라졌고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제 박사 논문도 그리고 최근에 출판한 책 내용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출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고 그것은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림이 닥쳐올 때 문제와 나쁜 것들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에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행복해지시려면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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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ar